쓰레기 수거차 쓰레기 수거차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춘 특창차입니다. 압착식 장치는 적재함 입구에서 회전하는 나선형의 바퀴를 통해 쓰레기를 분쇄하며 적재함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넣고 압축식 수거장치는 유학 방식으로 압축해 부피를 줄여줍니다. 음식물 수거차는 말 그대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만 전문으로 수거하는 차량으로 쓰레기 트임 리프트 장치를 갖추고 있어 매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는 2.5톤이나 5톤 카고를 개조한 차량으로 집게트럭이나 집게차라고도 부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아파트에서 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압놀트럭은 일반적인 청소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적재함을 떼어내는 탈거 및 장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은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에 압놀을 내려놓았다가 내용물이 꽉 차면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주로 운행됩니다. 분류 수거차는 인분을 수거해가는 탱크로리 차량을 말합니다. 도로에서 이 차량을 만나면 슬금슬금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류 처리를 도맡아하는 아주 고마운 차량입니다. 도로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노면 진공청소차입니다. 물을 분사하며 브러쉬를 회전시켜 먼지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부피가 큰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이 있는 도로청소에 효과적입니다. 분진흡입청소차는 청소차 내부의 특수필터를 통하여 도로에 산재된 분진을 진공흡입하는 차량입니다. 봄절 발생되는 황사오염물질과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완벽히 제거하며 물을 사용하지 않아 농절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압살수차는 노즐을 통해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 도로의 포사민,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물청소와 함께 도로 물뿌리기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준설차는 하수도의 깨끗한 위생관리와 청결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갖춘 차량입니다. 고압펌프를 이용한 하수구 관동작업과 진공펌프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흡입작업이 가능하며 오염된 공기를 빼내거나 오수를 빼내기도 합니다. 전기소형 모면정소차는 좁은 골목길, 상가지역,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분진 청소작업에 효과적이며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주행소음과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터널 청소차는 터널의 벽과 천장을 브러쉬로 청소하는 차량으로 작업용도에 따라 브러쉬 헤드를 교체하여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등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도심의 오물과 쓰레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다양한 특장차들과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 더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